남의 용왕위원 특병호여 아무리 약을 써도 백약이 무효라 이때 용왕끔의 실력 나타나 토끼가니 최악이라 알려주니 이 말 들은 용왕 별집에게 명하기로 토끼를 잡아오더라 니 이 말 들은 별집은 말하기로 난당하네 세상이 어디요 육지가 어디요 토끼가 어떠고요 어찌 생겼소 그 몸의 가늘 어찌 구한단 말이요 난당하네 돈 실소 명예실소 벼슬도 실소 세상에 나가긴 더욱더 실소 어찌 저하만 세상 간단 말이요 아이고 불쌍한 내 실사야 난당하네 어찌 어떤 일이하여 별주부 세상에 나왔는디 정신없이 토끼를 찾아다닐 적에 아는 날 정말 내 코르논도 키는 쫓고 입은 빨끗 아따 저놈이 토끼랬다 이에 별주부 수작 한번 걸어버렸니 아인거트 선생 정말 반갑소 아따는 용붕 손 별주부여 용왕이께서 큰 상 주신다니 아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우리 용붕 갑시다 거리엔 사례띵이 넘쳐라구 건물은 고유왕으로 치러구 게다가 벽을 끄지으실것이니 나오 누구가서 동의역만 노립시다 아아 뛰어 오늘도 마이定에 아악 슈 Burma 아아아 땀에 알먹는 등병하여 물의 약을 쓰도록 해가기노라 이에 그 집에게도 깨달을 말하오니 이말들은 그 집으로 말하기를 땀에 알먹는 등병하여